광림 맨션에 계셨었죠.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? 애가 들어왔었다고. 문까지 잠갔다니 저요. 어떻게 그길 애들이 들어가요?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? 그것도 이곳에서만요. 이곳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나? 니들 노력하잖아. 하는데 왜 안 될까? 죽을 만큼 노력을 안 했거든. 그 집에서 죽거나 실종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. 웹툰 반응도 좋다면서. 거길 또 가겠다고요?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고. 스토킹. 너 이렇게 살면 병나 새끼야.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. 일단 몇 개 빨리 나가자. 저주? 우리 엄마 아픈 돌려내! 나만 어찌라뇨? 그곳에 가면 알 수 있을지 모르지.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.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. 감사합니다.